이어서 월간 부동산 2021년 총정리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3법이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의 주된 윤희라고 보는 시각이 주도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긍정적인 시그널로 전환이 될지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교수님께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임대차 3법 또는 임대차 2법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나온 후보들의 말씀들을 보면 어느 정도 임대차 3법을 고치겠다,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고치겠다는 말은 아직도 나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플러스 2에 한 번 5% 올리는 거 이거를 2 플러스 2가 아니라 2로 그냥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전세 상환율도 종전으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그런 대책이라서 이재명 후보도 저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임대차 3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조금씩 바뀔 거기 때문에 저는 금년같이 전세값이 폭등하거나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일은 내년이 좀 줄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는 해보는데 뚜껑 열어봐야 알죠. 그렇죠. 올해 전세가격 상승, 급등이 원인이었습니다. 매매가에. 지금 임대차 2법, 3법을 가지고 지금 급등에 전세가를 올리면서 매매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주된 원의로 보는데 과연 이 지금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내년 대선 대통령 후보들이 어떻게 변경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있는 법이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내용들, 이 내용이 지속되거나 변경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월세가 계속적으로 폭등할 것이다. 지금도 현재 폭등하고 있고요. 내년 대선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계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세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세값이 급등을 하면서 전세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아이들 자녀 때문에, 교육 때문에라도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세가격이 폭등이 됐죠. 당연히 이제는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데 한국 부동산 자료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준 월세 가격이 123만 4천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지난해 한 10월달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한 10% 좀 상승을 했고요. 또한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을 봤더니 지난달에 그러니까 80만 2천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 동안 1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서울시로 본다면 금천구인 것 같아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비보다 월세가 더 많은 지역으로 변했죠, 지금. 그런데 워낙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많은 가구 수가 살고 있고 무엇보다 그나마 서울시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전세에서 밀려나서 월세로 사신 분들이 지금 폭증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이런 월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압박을 특히 서민 중심으로 압박에 가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임대차 3법이 어느 정도 빨리 개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의견을 모두 들어봤을 때는 임대차에 관련된 법은 개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1년 9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수요자인 영끌 비트족의 이다 부담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거래 절벽의 부동산 시장 속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 그리고 글로벌 금리 인상 추세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내년 금리 변동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죠. 금리가 금년에 8월에 올렸고 11월에 올렸고 두 분 올렸어요. 이걸 제로금리라 그러는데 적절하지 않죠. 왜? 0.5였었거든. 0.5든 게 지금 1%까지 이상으로 올라간 것인데 저는 내년에도 금리 올라갈 것 같아요. 내년에도 금리 올릴 것 같고 왜 금리를 올리냐고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물가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세계적으로도 이 물가를 좀 잡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인플레가 심해진다는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설사 우리가 물가가 안정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내년쯤에는 본격적으로 올릴 게 거의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금리 상승에다가 그 다음에 세계적인 물가 상승 요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여기서 당분간은 한두 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앞으로 한 2, 3년간은 계속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도 올라가지만 돈 구하기에도 매우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돈을 빵빵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택시장의 굉장한 수요자로 계속 군림을 할 것이고 실수요자 중심 또는 중산층 그 이하 계층의 우리 국민들로서는 돈을 빌려서 사야 되니까 이자 부담, 유동성 부담 때문에 주택 수요가 많이 침체되는 그런 그야말로 양극화 시장이 저는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금리는 인상될 것이다. 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다. 경기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바이러스까지 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과연 금리 인상, 현재 1%인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올라갈지 과연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전망해 주시죠. 아마 교수님 말에 부정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다. 분명히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언제 올리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정도는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한 1월에 연속적으로 좀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올렸기 때문에 1월에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왜 그러냐면 3월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2월에 올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빅 이벤트가 이제는 자리 잡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월에는 한 번 더 0.25%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잠잠하다가 하반기 한 번 더 올리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두 번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채권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의 변화가 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이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주열 한국총리께서 한국은행 총리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11월에 올렸던 금리 인상은 긴축이 아니라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는 0%의 금리였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있던 이제는 정상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년 1월쯤에 한 번 올리고 하반기 한 번 올려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 모두 내년에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우리 평론가께서는 내년 초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두 번 정도가 인상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이라도 영끌을 해서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 건지 집값이 이렇게 급등했지만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2022년 전망과 함께 내년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겠는데요. 교수님 먼저 구체적으로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를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는 팔고 싶어도 양도세, 오독세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대폭적인 어떤 완화가 없는 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주택자의 경우에는 비록 이번에 종부세를 몇십만 원 받았다 하시더라도 굳이 팔아야 할 이유가 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봐서 문제는 무주택자들, 무주택자들 경우에는 내년에는 조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경기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외 환경으로 볼 때 금년만큼 주택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안 오른다고 하면 그래도 사야 될 텐데 만약에 정부가 보는 대로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빠져도 엄청 빠진다고 하면 좀 미루는 게 낫겠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상당히 판단하기 곤란하겠으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집이 꼭 필요한가? 그 집이 꼭 필요한가? 즉 아이들 교육이나 또는 직장생활에 정말 이 집은 괜찮은 집인가라고 생각하면 무채도 따지지도 말고 자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는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아마 꼭 그러지는 않은데 꼭 미리 좀 사두고 전세라도 둘까라고 했던 그런 집이라고 하면 일단 하반기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반기에 금리 많이 오르고 경기가 부진해지고 그러면 놀랍게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택시장이 지금 굉장히 고가는요. 경기가 나쁘던 금리가 계속 오르거든요. 그 집은 말고 일반 서민용 주택의 경우에는 의외로 저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거나 또는 심지어 소폭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그런 것이라면 서둘러 사시되 조금 한 6개월 1년 정도 버텨어도 되는 정도라고 하면 일단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 좀 두고 하반기에 상황이 그래도 계속해서 오르면 하반기에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전체 비율에 있어 크게 차지하지는 않지만 다주택자들 아까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펴는 게 맞을까요? 관망이죠. 관망입니다. 왜 그러면 이제는 대선이 3월에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대선에 과연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다주택자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으로는 아마 다 관망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이제는 대통령 선거를 보고 나서 재산세 기준일이 되는 그 사이에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주택자 중심으로는 이런 포지션이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두택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집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여유가 되신 분들고 자금이 되신 분들은 무두택자 중심으로 그냥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차피 보금자리거든요. 내 집이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서 사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1주택자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 내년부터 DSR 규제가 또 강력해지기 때문에 계산기를 돌려봤더니 신용대출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출이 안 나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 같은 중심으로는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이 꽤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갈아타시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갈아타는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신용대출이 있음에도 있고 갈아탄다 그러면 거의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사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출 계획을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 계획을 꼼꼼하게 정말 은행 가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 부동산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전과 대선 후로 확실하게 갈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의 2022년도 부동산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